아, 나 여기까지 생각했거든. 넥타이끼리 묶어가지고. 어? 뭐야? 뭐야? 몇 시인데? 지금 1시 30분인데? 이제씩인데? 너네 넥타이끼리 해가지고. 뭐야? 안녕하세요. 다 앉아오고 있었네. 그럼 내일 여행 가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다 보여주자. 내일 여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좀 드리려고 왔어요. 자, 그래서 내일 가는 여행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내일은 2대2로 남아서 한 팀은 카드를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한 팀은 그 팀이 카드를 긁은 만큼 돈을 벌어야 돼요. 아니, 우리 경기를 카탈 내려고요? 그 팀이 어떻게 해? 커플별로? 커플별로. 그럼 우리가 저거 할게. 카드 쓰는 거, 카드 쓰는 거. 근데 그게 그냥 하면 좀 이상하니까 공평에서 패시는 걸 좋아해. 힘으로 하는 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. 아니면 누가 먼저 잡는다고 하네? 아, 진지한 팀을 안 잘 창세했어요. 와 이긴 팀은 그럼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면 되고 진 팀은 그냥 이러면서 할인이라.. 자 현지 시간 새벽 2시 근데 이걸 많이.. 와 이거.. 이거 좀.. 풀잔인데? 아 진짜 미쳤네 이게 몇 잔 분량이야 아 내가 바로 잠들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.. 아 개뿌라기 싫다구요 아 오늘 잠을 못 잤어 진짜 4시간밖에 없지 송도 배 핫한 거 알지? 아 진짜 저 진짜 제발 저 송도에서 진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송도에서 돈 쓰면서 핫하게 놀지 아니면 그러면 하루 종일 갯벌 들어가서 아 진짜 싫어 아니 송도가 진짜 겁나 외부짜리 제인이 한 푼하고 난리 난데 너가 약간 줄이.. 아니 이게 왜 이리 안 돼? 나 너무 졸려 진짜 억울여 짠 짠 달자 얘들아 빠이 잘 먹었어요 어 다 먹었나요? 잘 먹었어요 자 그러면 다 드셨으니까 아 몸이 올라온다 아 더워 아 추.. 아 이거 안 되셨으면 안 되겠다 ㅈ 됐다 이거 나 지금 왔어 나 지금 왔어 아니 그냥 왔어 움직이.. 그거 알지? 진짜 움직이기 싫은 그 상태 알지? 티아 아 저 개판 가기 싫어요 진짜 진짜 하아 아 나도 나도 자나? 난 안 잘 거 같지? 왜 이렇게? 5분만에 이게 진짜 푹신푹신해 근데 진짜 푹신푹신할 것 같아 그냥 싹 누워봐 제가 이렇게 한 번 누워봐 지금 어때? 야 이거 야 이건 방향이 아니라 야 미쳤다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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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준비하지 말고 아 개호박 리얼리 5분 안에 잘 돼 야 이거 봐봐 셋이 언제 되죠?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이제 그냥 유일하게 가는 거 술 씹는 거 오케이 우술대는 거 그냥 그 정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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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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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